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사한이 아닌 개별하는 유모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게 유모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대학 다닐 때 예비역 선배가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제대 말년에 신임 소대장이 새로 부임을 했답니다 근데 딱 봐도 어리버리한 게 왠지 불안하더래요 아 말년에 내 군대생활 꼬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꼬이더랍니다 그 소대장이 새로 부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중대 전술훈련이 있게 됐답니다 중대장이 소대장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지시를 합니다 그 소대장이 소대원들을 몰고 지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할 곳이 바로 저 산이다 지금 출발한다 출발! 그래가지고 모든 소대원들이 열심히 그 산으로 올랐답니다 정상에 도착해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소대장의 지도를 펼쳐놓고 한참을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얘기합니다 야 이 산이 아니다 저쪽이다 사방에서 한숨이 터져났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소대장이 명령이니까 다시 산을 내려와서 그쪽 산으로 올라갔어요 딱 올라가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더니 소대장이 또 한참 지도를 꺼내서 보더니 그러는 겁니다 야 얘들아 미안하다 아까 거기가 맞다 욕 나올 뻔했답니다 다시 그 산 위로 올라갔대요 그랬더니 소대장의 지도를 딱 펼쳐보더니 야 여기가 확실해 확실해 그러니까 우리 진지를 구축하자 저쪽 보이지? 저쪽을 향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경계 업무 들어가 그래서 진지를 구축하고 경계 업무를 들어갔어요 그때 한참 있었더니 갑자기 뒤에서 와! 하더니 대항분들이 몰려오더랍니다 지도를 거꾸로 본 거예요 이쪽으로 진지를 파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진지를 팠던 거죠 그 선배의 이야기가 군생활 마지막 만년 3개월이 그동안 했던 모든 군생활을 합친 것보다 더 힘들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리더의 존재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리더의 리더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성패가 결정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훌륭한 리더가 있을 때에 그 조직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승리하며 모든 구성원이 복을 누립니다 근데요 잘못된 리더를 택하게 되면 그 리더로 말미암아 온 조직이 무너지고 그 조직에 속했던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임진을 한 당시에 이순신 장군은 정말 좋은 리더의 표본 같은 분 아닙니까 그는 미리 전란을 준비해서 거북선을 건조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정말 잘 훈련시켜요 그리고 전쟁 가운데 스스로 솔선수범합니다 위대한 전략가였습니다 지형과 지문을 잘 이용했고요 적군들의 심리를까지 이용한 멋진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무패의 장수로 기록되게 되고 그 때문에 조선이 위기 가운데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요 반대로 나쁜 리더 때문에 조직이 망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가장 형편없는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인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조반정에 의해서 그가 왕위에 올랐는데 조금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문신들이 당시에 인조반정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무신 이과를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과를 멀리 변방으로 보내자고 주청을 올리게 되고 임금이 아무 생각 없이 그를 변방에다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죽이자 하니까 또 동조해서 그의 아들을 영모 혐의로 잡아들이게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과를 난이라는 엄청난 전란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이과를 난 때문에 조선시대에 아주 중요한 장군들이 다 전사하게 됩니다 군사 조직이 무너지게 되고요 변방 국경의 수비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후금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죠 이 방화할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급격히 밀리게 되고 인조는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근데요 피난을 갈 때도 좀 머리가 좋으면 여러분 고려 무신정권 때에는 이 원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디로 피신을 해요? 강화도로 피신합니다 그럼 강화도가 참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땅떤이가 넓고요 물이 풍부해요 그래서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강화 섬살은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그곳에 가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대부분의 기마민족이 수군이 약하거든요 원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목만 막으면 충분히 방어해낼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럼 인조도 당연히 후금이라는 나라가 수군이 약하니까 강화도로 피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조가 강화도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남한산성으로 갑니다 남한산성은 농사가 안 돼요 적군이 그 성을 빙 둘러서서 포위하면 한 6개월 지나면 먹을 거 다 떨어집니다 그럼 항복해야 돼요 실제로 식량이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지자 결국 인조는 항복하게 됩니다 엄청난 치욕을 당하게 되죠 덕분에 조선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백성들이 보통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나라가 큰 어려운 가운데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리더를 구하죠 나라적으로는 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그리고 훌륭하게 이끌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탄핵과 선거를 치렀던 것이고요 또 영적으로도 훌륭한 리더를 우리가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르님들이 후인 담임옥사님을 모실 때에 정말 많이 기도하고 많이 토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좋은 리더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세습을 많이 했는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전문 경영인을 두어서 그 사업체를 맡기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요 영적으로 좋은 리더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기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그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가 자라서 열방의 리더가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임족의 좋은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교회에 큰 기둥 되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리더가 정말 중요하기는 한데요 좋은 리더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난 리더였냐면요 신명의 34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국당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험을 행하게 하심해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는 세상적으로도 뛰어난 아주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국의 왕자로 자라게 되죠 그곳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애국은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는 곳이었고요 가장 높은 학문의 체계를 갖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좋은 스승들에게 그가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관리를 받으면서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최고의 스펙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의 행정적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물론 이두로의 장인 이두로의 충고가 있었지만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오십부장을 세워서 이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잘 통소를 합니다 효과적으로 움직이죠 그는 영적으로도 확실한 소명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호랩산에서 부르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국시켜서 가난한 땅까지 들이라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시고 파송하셨습니다 또 영성도 매우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본 신명기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국지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와는 호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모세의 관계가 친구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이에요 말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입니다 그의 이름도 함부로 외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습니다 여호하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냥 아도나이 주 이렇게 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처럼 지냈어요 허물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출협기 33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반석 위에 서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뒤에서 쓱 다가오셔서 손으로 모세를 덮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유일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뒷모습이나마 봤다라는 것이죠 그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도 탁월했어요 그는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기적과 이사와 큰 능력을 헤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죠 이렇게 세상적 실력 확실한 소명 풍성한 영성 그리고 능력을 가진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였습니다 그 후 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세의 리더십은 최고였습니다 이수신 장군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리더보다도 훌륭한 리더가 어쩌면 모세일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그런 모세를 지도자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가난한 땅 입성에 실패합니다 심지어 모세도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뛰어난 리더가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모세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이 정도의 리더를 모쳤으면 가난한 땅에 한 열 번은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못 가요 혹시 모세의 리더십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결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실제로 모세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결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욱하는 성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왕자 시절에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니까 어떻게 해요? 욱! 해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보통 힘들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욱! 해가지고 때려 죽인다고요 성격이 좀 그래요 모세가 신해산에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십니다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면서 막 놀고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돌판을 산으로 확 던져가지고 깨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는데 아 이 성질머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가리키며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팡이로 막 세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 욱! 하는 성격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죠 그리고 실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갑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없는 결점없는 리더가 과연 있을까요? 결점없는 리더십이 있을까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전략가였고요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위대한 성군이었죠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은 문제가 없었나요? 그의 리더십의 결점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그에게도 리더십의 결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결점인지 아세요? 여자를 좋아해요 여자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당할 때요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러 번 결혼합니다 첩을 두고요 목숨보다 여자가 더 좋았나 봐요 끝내는 바세바와 가늠하게 되죠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초를 당합니다 다윗 자신 역시 큰 고초를 당하고요 지혜로운 왕였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성기를 이끌었던 솔로몬입니다 외교력이 정말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 솔로몬에게는 단점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에게도 단점이 있었어요 무슨 단점? 아빠 닮아서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말년에 많은 비인과 후궁을 두게 됩니다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결국 분열되게 되잖아요 우리는 좀처럼 결점 없는 완벽한 리더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난한 땅으로 들어간 여우수아는 그 여우수아는 어떤 리더일까요? 먼저 그는 모세처럼 아주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먼저 영성 있는 리더였어요 7.6.33장 11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진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우수아는 안 돌아갑니다 그 회왕문 앞에 앉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여우수아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성이 뛰어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는 모세 밑에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능력이 참 좋고요 특별히 전쟁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우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질 때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인정받는 그런 리더십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요 그에게 단점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도 단점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어떤 단점이냐면 그는 성공 앞에서 쉽게 기분이 들떠서 자만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보세요 여우수아는 열이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투가 아이성 전투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는 여우수아의 모습이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열이고성 전투 때는 여우수아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전쟁 어떻게 수행할까요?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그리고 그 방법대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큰 승리에 여우수아의 마음이 들떴어요 자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덕분에 아이성 전투가 매우 허술하게 진행이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정탐꾼 몇 명 보내요 그 정탐꾼이 와가지고 성이 작습니다 한 2, 3천명 보이면 이길 것 같습니다 여우수아가 3천명만 보냅니다 결국 패배하죠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주된 원인은 사실 아간의 죗대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우수아가 이날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자만하지 않고 들뜨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승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성 전투 우리가 어떻게 전투에 임할까요? 물어봤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썼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간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이고 여우수아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어보지 않아요 마음이 들떠서 자만한 거죠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부온 사람들이요 여우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며서 보내게 됩니다 다 떨어진 전대와 다 떨어진 포도주 부대 다 떨어진 옷을 입고요 다 떨어진 신발을 신습니다 그리고 곰팡이 많이 핀 떡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여우수아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으니까 당신들하고 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조약을 맺십시다 화친의 조약을 맺십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우수아서 9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에 보면 회중의 족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심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중간 리더들이 보니까 수상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냐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우수아가 여기서 실수를 해요 이 아이성 전투 몇몇 전투에서 승략을 하니까 다시 자만해진 거죠 그래서 생각 없이 활동합니다 9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우수아가 기부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우와께 묻지 아니하고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어요 나중에 사흘 지난 뒤에 기부온 족속이 가까운데 있는 족속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미 조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그 조약을 지켜야죠 그래서 기부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살게 되었고 이것이 나쁜 선례가 되어서 그 뒤에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 안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가면 이들 때문에 올무가 되죠 이스라엘은 많이 고생합니다 자 이렇게 여우수아는 완벽한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결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모로 보면 모세보다 조금 부족한 리더인데 다른 방향에서 보면 여우수아는 모세보다 성공한 리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보다는 부족하지만 모세보다는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난한 땅으로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우수아는 가난한 땅으로 자기 백성을 들여보냈죠 모세는 그토록 원하던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우수아는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둘 다 좋은 리더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처음부터 사명, 소명이 달랐을까요? 모세는 출애국까지 여우수아는 가난한 땅까지 그런 걸까요? 그런데 이건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국패하여 가난한 땅까지 보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광야 40년의 세월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지 않았어요 가데스 바네야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40일 동안 정탐했으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명의 차이는 아니라고요 사명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바로 팔로워의 차이입니다 백성의 차이라고요 따르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실제로 모세는 간 곳곳마다 반대자를 만납니다 모세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 불만, 월망하죠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만을 토론합니다 심지어는 고기 못 먹었다고 원망합니다 걸핏하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백성들이 모세의 팔로워들이 협조를 하네요 협조를 고란하는 사람은 150명의 부하를 데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2명의 정탄군 중에 10명이 반기를 듭니다 심지어는 모세의 형인 아론과 모세의 누인 미리암까지도 모세의 결혼 때문에 대놓고 드러내고 덤비잖아요 출애국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안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위대한 리더십을 받습니다 애국당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홍해가 갈라졌다고요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이가 나렸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믿고 따를 만한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껄짓하면 배반하죠 껄짓하면 원망합니다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너만 지도자냐 이렇게 되들어요 그러니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우수와의 팔로우는 조금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우수와의 백성들은 달랐어요 오늘 본문에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죠 이 인물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이 어떤 인물일까요? 민숙이 13장을 보게 되면 그는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가데스 바네야에서 가난 땅으로 12명의 정탄군을 파견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이 부정적인 증언을 할 때에 두 사람이 긍정적인 증언을 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는 갈렙을 향하여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며 하나님 앞에 또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 여우수와와 갈렙은 쌍두마차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여우수와와 갈렙은 경쟁자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누가 리더가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갈렙에게도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가 해보론 땅을 점령하는 것을 보면 그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었으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모세의 후계자로 누가 결정됩니까? 여우수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럴 때 갈렙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 야, 잘됐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능력도 비슷해요 학벌도 비슷해요 모든 것이 비슷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진급을 하고 한 사람은 진급해서 떨어졌어요 더 큰 문제는 이 진급한 사람이 이 떨어진 사람 부서로 왔어요 그래서 떨어진 사람의 상사가 됐어요 이럴 때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떨까요? 난처하죠 난처해요 승진하여 리더가 된 사람도 난처하고요 승진 못해서 팔로우가 된 사람도 난처해요 그 리더십 인정하기 쉽겠습니까? 순종하면 따르기 쉽겠어요? 여러분 같은 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법조계를 보니까요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승진하여 뭐, 검찰청장이 된다든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 선배 기수하고 동기 기수에 다 어떻게 해요? 퇴임하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난처한 거예요 난처한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러나준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난처한 것이죠 갈렙의 느낌도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난처하잖아요 같이 경쟁을 했는데 여우수화가 리더가 됐어요 그런데요 갈렙은 진짜 좋은 팔로우였어요 그는 여우수화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철저히 그에게 순복을 합니다 그를 따르고 그의 정복 전쟁에 최선을 다해 동참을 하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나이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여우수화의 명령을 받들어서 열심히 정복 전쟁 참여했습니다 그래 너 어디 잘 하나 보자 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구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해불은 땅은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높은 고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높고 그 성은 강하다 견고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족속은 안악자손이에요 거인 족속입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정복하기 쉬운 땅이 아니에요 어떤 지파도 이 땅을 점령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여우수화에게도 이건 골머리에요 여우수화는 매일 밤 저 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고민하다가 밤잠을 못 잃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땅을 점령하지 못하면 여우수화의 리더십에 상처가 생긴다고요 여우수화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땅도 처리하나 못해 그런데요 여우수화의 이 마음을 읽은 갈렙은 여우수화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복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을 하죠 15절 말씀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쳐집니다 갈렙은 정말 좋은 훌륭한 팔로우였습니다 불편한 자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기 어려운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랐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사회 회중 족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리더들이거든요 기본족석들이 여우화를 속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때 회중 족장들이 기본 사람들을 의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우수화가 섣불리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조약을 체결합니다 리더가 잘못했어요 분명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회중의 족장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우수화 9장 15절 보게 되면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들통이 나게 되죠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회중들은 여우수화에게 이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때 잘못 결정했잖아 우리 잘못이야 당신 잘못이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순종했어요 받아들였다고요 회중 족장들은 참 좋은 팔로우 들였습니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정복 전쟁 중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요 이 시기가 몸에 빼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에 뺄 때 요단강은 범람에요 발 한번 잘못 담그면 그냥 떠내려가는 시기에요 그런데 여우수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방법은 도강의 방법은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짊어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분명 리더의 잘못된 명령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요단강이 끊어지게 되죠 열의 후성 전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7일 되는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명령 아닙니까 이건 제대로 된 전쟁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리더 여우수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한 일이니 우리는 다만 따를 뿐이다 라고 따른다니까요 아니 우리 리더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해서 결정한 건데 큰 뜻이 있겠지 하고 조용히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좋은 팔로우들이었습니다 여우수화는 모세가 갖지 못했던 팔로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보다는 조금 부족한 리더십이었지만 백성을 이끌고 가난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리더가 매우 중요하지만 팔로워는 더 중요한 걸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리더를 갖는다 팔로워의 수준에 따라 리더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좋은 팔로워가 더 좋은 리더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가 조금 부족해도 팔로워들이 잘 따라주고 도와주면 그는 좋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교육자 스승주인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스승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또 교육자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의 역할은 다 해야 됩니다 교육자들은 교육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 쓰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더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 써야 됩니다 그러나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우리 제자들, 우리 팔로워들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참 좋으시고 말씀도 아주 잘 전하시고 되게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팔로워들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도와드리면 그분은 더 좋은 리더로 쓸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교회는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팔로워들이 젊은 목사가 뭘 알아 수정교회는 우리가 더 잘 알지 그러면서 그분이 결정하고 행하시는 일에 딴지를 걸고 흔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리더를 모셨다 할지라도 수정교회는 바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더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역시 되는 집안은 뭐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되는 집안이 있고 안 되는 집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씨가 선거에서 승리하고 대통령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선이 들어가게 되죠 대부분은 농공행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중요한 요직을 맡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큰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일을 진행하는 것보다 일을 만드는 데에 소질이 있다 나는 평탄한 시기보다는 위기 때에 더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서 사라졌습니다 리더의 고민을 대신 해결해 준 거예요 좋은 팔로우입니다 그런데요 한 당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당직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낙선했던 사람들은 자중 가거나 정계에 은퇴한 점을 인식하라 리더십을 흔드는 거예요 갓등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리더십을 흔등을 잇는 것이죠 현재 그 당의 지지율이 8%입니다 반토막 났대요 안 되는지 말이죠 팔로우가 좋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좋았다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단,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리더가 되기 위해 소망하고 준비하지만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팔로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로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팔로우로서 좋은 팔로워 되기를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위에 어떤 리더가 서든지 간에 나는 좋은 팔로워가 돼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협력하고 그와 함께 가겠다 내 스승이 누구를 결정나지 간에 그의 말을 따르고 그를 존중하고 그와 함께 하겠다 직장에서도 내 리더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를 최선을 다하여 돕겠다 나는 좋은 팔로워가 되겠다 결심하고 나간다면요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가정은 행복해질 것이고 직장은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학교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겠죠 단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팔로워로서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 스승주인에 교육자들 더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들은 더 열심히 하시고 그분들은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뒤에 딱 나서서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러면 좋은 팔로워가 아니죠 우리 어디에서든지 정말 갈렉 같은 이스라엘의 회중족장 같은 또 이스라엘 백성 같은 좋은 팔로워가 되어서 교회를 덕도 성장시키고 우리의 삶을 덕도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육자 스승주의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육자들과 또 스승들 선생님들은 주의로 여러분이 생년자님을 맞이합니다